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고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.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황에 따라 시중 품귀 현상이 빚어져 공적 마스크를 주 1회 1인당 2개씩 한정판매하는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. 이에 군은 국민들의 마스크 갈증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마스크 37만 개를 확보, 이 중 30만 개를 기초생활수거권자, 장애인, 노숙인, 노인복지시설, 병의원 등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배부 완료했습니다. 또 지역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마스크 3만 7천여 개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과 식품위생업소, 세탁업소, 부동산중개업소 등 다중 접촉 빈도가 높은 민간 사업장에 긴급 지원했습니다. 아울러 지역 감염 예방의 솔선수범 앞장서는 각 동 방역단 통장에게도 배부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